그 정도로 말이 안 되나요? 안티가 될 정도로? 네. 아니, 강철이 그렇게 등신 같나요? 오연주 씨 정도면 괜찮은 여자 아닌가? 아, 지금 어떤 오연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연주 아니면 만화석 오연주, 제가 아는 오연주 중에 괜찮은 여자는 없습니다만. 이 오연주도 별론가요? 아, 누가 더 엉망이지 오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 그 정도인가요? 특히나 이 오연주는 병맛과 똥탕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죠. 병떡이에요, 병떡. 교수님, 주문 안 하세요? 제가 뭐 커피 사드릴까요? 가요. 잠깐만, 근데 지금 누구신데 나한테? 아, 안녕하세요. 연주 씨 친구입니다. 아, 네네. 아유, 내가 초면에 실례를 했네요. 내가 좀 화가 많이 나서 이해해줘요. 뭐 드실래요? 제가 아이스라테 좋아하시죠? 왜, 왜요? 교수님, 또. 우리 어디선가 만난 적 있죠? 저를요? 아닌가? 전 처음 뵙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낫지, 이걸까? 누구 닮으셨나? 아, 강철이요? 강철? 맞네, 맞네? 강철 닮으... 그... 맞네, 강철, 강... 완전 똑같으신데, 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죠? 아니, 난 미치겠다 진짜. 어떡해. 너무 다무셨어. 교수님, 이제 그만 주문하러... 아니, 진짜! 영화 리메이크판 주인공은 딱 이겼다. 이 싱크로가 아주 그냥 와우야. 그럴까요? 어! 진짜 이미 시작인데 오디션 한번 보시죠. 뭐,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명함을 드릴게요. 어, 명함. 자, 대표이사 강철. 깡철? 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재미삼아, 반갑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 재밌는 양반이네. 재밌어, 재밌어, 진짜. 아, 강구환 강철 대표. 아, 이럴 생각을 해요? 교수님, 저 진짜 가야 돼요, 이제. 아, 그래, 그래. 아니, 아니, 방구환. 그래, 아니, 너 뭐 무슨 이렇게 재밌는 친구를 내가... 아니, 진짜 방구환. 우리, 아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우리, 그냥. 교수님! 어, 아싸, 아싸. 나중에 술 한 잔 해, 어? 네, 술 가시고요.